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그렇게 좋은 이야기, 썩 좋은 이야기, 심기가 약간 불편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항상 뭐 그렇잖아. 여대 이야기라는 게 좋은 이야기보단 좆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녁 이야기는 더 불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더 불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대 이야기는 그렇게 보다 보면 애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좀 얼탱이가 없어서 좀 어이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여성시대 욕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불쾌한 골짜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금지한 게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욕을 할 수 있어. 야 이 갸새끼야 욕을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이 애미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패드립은 안 돼. 패드립은 안 돼. 훈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가족 건드리기 있냐고 그런 것들이 뭐 굳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여초에서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기서는 니 애비가 기본값이란 말이야. 여성시대나 이런 데서는 처음 만난 핸남이 애비충이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사산모 여기서는 놀랄 건 없는데 근데 나도 이 약간 이 패류나 이 벌어진 연들의 집합소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초를 내두르는 게 군인들을 대할 때 근데 그것만큼은 야 사탄도 이 정도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역시 그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쉬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양주시에서 사격 훈련 중에 그 어떤 한 A1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고 해. 그래서 사격 훈련 중에 사망 훈련이라 나는 뭐 군대 다닐 때 뭐 이런 건 없었고 내가 군대 다닐 때는 우리 한 기수 위에 전투 수영을 하거든 해군은 뭐 전투 수영이라 하자 뭐 이렇게 바다 막 빠뜨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영장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겨울 군번이거든요. 겨울 군번인데 우리 윗기수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들었어. 우리 윗기수 한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그리고 뭐 한 명은 자살을 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한 명은 또 해상 훈련하다가 배 사이에 뭐 이제 부폐끼고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낀 게 와고 머리가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잖아. 군대 군대 생활하다 뭐 의외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이제 몸 건강하게 제대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근데 항상 뭐 이런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그 여성시대의 버러지 애들의 반응은 그거였어. 안타깝긴 한데 요즘 남자들 정신머리가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가 죽었을 것 같다. 여기에 남자들은 뻔하다. 그게 개웃겨. 이런 이야기.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 뒤는 기강이 해이하네요. 그리고 연약한 남자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고 여성들에게 총기를 지급해라. 그리고 그 와중에는 총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건가요? 라는 거. 되게 웃긴 게 이게 사건 총상이 후두부에서 났다고 나도 본 것 같거든. 그거 가지고 총알이 한 바퀴 돈거냐고 하는데 이런 버러지 같은 드립들을 막 치면서 쥐들끼리도 이제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 사실 뭐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옛날에 그 자주포 화상 입었던 사람한테도 그때도 남자가 그 남자로 태어내라. 꽃이다. 남자가 그것도 못 참여. 고춧대야지. 이런 반응이었던 이런 버러지 애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그런 걸 바라진 않지만 그 다음은 또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보통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시대를 얘기하면 그 남자는 일배를 비교를 하잖아. 그래서 일배는 뭐 반응이 어떨까 싶은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2012년때는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 근데 일배도 뭐 요새는 뭐 틀딱틀이 다 장악했다고 하길래 일단은 이거 찾아보니까 일배도 이게 올라왔더라고 육군훈련소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무릅사 자세에서 서수사 자세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총상을 입었다. 이게 올라왔는데 일배 내에서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야. 조정관이 안전인데 총이 왜 나갔냐. 아니 일반 사격 훈련은 그때 허서사 를 하냐. 실탄으로 그것도 뭐 그런 것들. 미끄러지면서 출구를 머리 쪽에 갖다 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약간 저게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 그래서 무릅사 를 하다가 총을 집으면서 일어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배 반응은 좀 말이 안 된다. 사고를 하기엔 설명이 너무나 안 된다라는 반응이더라고. 그래서 군대는 여전하네.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 와중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덧글은 그거였어. 자기가 육군 훈련소 행정 담당 보사관인데 이번 사건에서 희생된 훈련병은 14사로에서 앉아서 앉아서 자세를 하고 전화하던 중에 사격장에서 13사로 2XX라는 훈련병이 7사로 14사로 쪽으로 격발한 거야. 그냥 옆에 있는 놈이 싸서 죽은 거지. 한마디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그 패급 쏜 놈이 총기 사고 낸 놈이 외조부님이 상반기에 높은 분이라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일배 버러질들도 고인모독은 없단 말이야. 사실. 여섯에 보면 여초들이 더 심한 거지.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그게 들더라고. 옛날에 그 비교적 좀 최근이야. 이게 그 누구 어떤 일배에서 자기가 일배 인증인데 자기가 7급 공무원 붙었다고 인증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무원 합격권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일어났어. 당시 났던 기사를 보면 일배 공무원을 임명 취소할 법적 근거는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일배 공무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배가 아니라 혐오 조장이고 이것은 공직자의 결격 사유라는 원칙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결국엔 취소됐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법적 근거가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얘는 직장 직장이 아니라 중심같이 그걸 인증을 했다가 나중에 잘린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그냥 문득 궁금하더라고.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자격되는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경우 만약에 공무원 취소할 법적 근거가 된다면 실제로 취소가 됐고 그러면 저런 벌어진 연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 표 되려고 굽신거리는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야후 재팬에서 봤던 건데 어떤 한 일본인이 글을 썼고 그게 배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 만약에 일본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한다면 일본 여자들은 평생 일본 남자한테 고개도 들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공권력한테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빠지고 보면 이게 난 강제징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당하는데 그놈의 나라사랑카드가 뭐가 그렇게 불어진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거 바란 것도 아니잖아. 바란 것도 아니고 나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켰고 그리고 선배님이 나를 지켰고 나도 나를 지켰고 지금 우리 후배님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이런 인간 버러지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굽신굽신 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 안 망해도 안 망한 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냥 아침부터 연거포증 거자 같은 이야기에서 나도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비단 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 역시도 군대에 있어서 불구한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였어. 한 번은 다녀올만 합니다. 군대.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때는. 지금은 그냥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반영어 저 군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 게 좋을까 말하면 나는 가지 말라고. 이 썩어빠진 나라한테 여러분들의 그런 애국심이란 거는 너무나도 사치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쪼록 이미 끌려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끌려간 우리 군 장변 여러분들은요. 어디 몸 조심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뭐 진짜 저런 버러지 같은 애들이야 뭐 나중에 뭐 그 지혜 소진대로 살다가 뒤지겠지만 근데 진짜 저런데 정치인들이 굽신굽신거리는 건 참 정말로 정말로 꼴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버지 같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좋은 이야기 할게. 다음에는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